땅콩 모양 소행성으로 알려진 이토카와의 물이 가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행성 표면에서 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리조나 수립대는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가 2010년 채취해온 소행성 이토카와의 시료 5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개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머리카락 반만한 굵기에 시료해서 피록센이라는 광물을 발견했는데 피록센은 내부에 물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구진이 시료성 물의 양을 측정했는데 시료 전체에 물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견은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 지구가 형성 초기에 소행성들과 충돌하면서 옮겨온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